어떤 간증 4300 영불별 능력을, 영분별 능력을 가져라 그러는 주제를 가지고 방금 1부를 끝마치고 지금 2부를 계속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위험에 피할 길도 주시고 또 이렇게 우리 모든 가는 길을 위험에서부터 피하게 하시고 우리 가는 길을 인도하시고 모든 것들을 영적으로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위험 속에서 또 우리가 잘못 가고 있을 때는 그것을 또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그랬는데 이번에 이제 다산초등학교 때 백년사로 가는 그 길목에서 들어가기 전에 소름이 쫙 끼쳤어요. 30, 40년 전에 내가 그런 소름을 끼쳤는 경험이 있는데 그런데 보니까는 안 그래도 저 나무가 좀 위험하다 그런 느낌을 가졌어요. 그리고 몇 번 한 2, 30분 후에 그런 사고가 났는데 우리는 다행히 우리 발 앞으로 떨어지고 주변 사람을 비명을 지르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딸하고 나는 전두사인 내 딸하고 이제 목사인 내가 저 백년사 절로 가려 하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막으신 거예요. 그리고 저 나무들이 위험하다는 것을 맨 처음부터 보여주셨어요. 소름이 쫙 끼치면 나무를 올려다보는데 소름이 쫙 끼치면서 저게 떨어지면 죽을 수도 있겠다. 저렇게 큰 나무들이 만약에 무너지거나 그런다면 사람이 죽겠다 그런 걸 가졌었는데 정말 그런 사고가 났는데 전혀 우리는 멀쩡했죠. 그런데 그걸 이미 하나님께서 예고를 예언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한 30, 40년에 있었던 곳은 강남의 백화점의 수영장에서 주부반들이 저녁 시간쯤 수영을 하고 나서 거기 다 저녁에 쇼핑 음식 같은 것들은 식재료 같은 것들은 채소나 이런 것들은 하루 지나면 부패되고 신선도가 떨어지니까 싸게 팔아요. 주부들을 주부 수영반들이 끝나고 나면 거기서 저녁 거리 값싸게 보통 때보다 절반 값으로 파니까 그렇게 사가지고 많이 알뜰하게 와서 하는데 그날 수영을 가서 수영 들어가기 전에 샤워하고 사우나를 하고 들어가는데 다른 사람들이 전부 나는 좀 일찍 들어가가지고 지금 들어가 있던 사람이 수영반에 들어가고 나는 좀 더 이따 혼자서 좀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우리 팀이 아직 들어갈 시간이 아니니까 사우나에서 좀 사우나를 하고 있었는데 아 갑자기 소름이 쫙 끼치면서 빨리 나가라는 그런 음성을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총알처럼 그 말을 듣는 순간 소름이 쫙 끼치면서 총알처럼 거기를 문을 열고 뛰어서 와서는 냉탕하고 온탕이 있었는데 그냥 냉탕으로 얼른 들어갔어요. 그런데 냉탕에서 딱 앉아있으니까 좀 있다가 이 수영반 팀이 이제 물에서 나온 사람이 다 수영복 차림으로 다 사우나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사우나로 다 들어가. 한 16명이 사우나로 핀란드식 사우나 전기 사우나인데 근데 들어가서 한 30초에서 한 1분도 안 된 상태에서 갑자기 거기서 비명 지르면서 막 이렇게 문이 열리면서 막 거기서 한 사람이 비명 지르면서 쓰러지면서 문자로 뛰어나고 나머지는 거기 막 열댓 명이 사우나에 누워있는 거예요. 그래 보니까 감전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막 소리를 지르면서 막 이게 안내한테도 얘기를 하고 막 수영 선생님한테도 얘기를 하면서 지금 사우나에 막 감전 사고 났다고 빨리 전기 막 꽃을 막 이렇게 빼라고 막 항쟁이 그랬죠. 그래 그래서 그때 이제 마지막에 한 사람이 이렇게 매글에 안 뜨고 있는 사람이 있어서 내가 내 타월 큰 걸 가지고 덮어줬는데 그 사람 죽었더라고요. 다른 사람 막 실려가고 난리를 났는데 그때 아 그 성령님께서 이게 소름이 쫙 끼치면서 빨리 거기서 피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내 생명을 살리신 것이죠. 그래서 성령 영분별 능력이라는 거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내가 만약에 30초만 늦었어도 거기서 같이 쓰러지거나 죽었었겠죠. 그렇게 이 영분별 능력이라는 것은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너 잘못 가고 있다. 너 지금 위험하니까 빨리 피해라. 지금 원수가 너를 살인자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너가 지금 준비되어 있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때 이제 그 Y기업이 아주 그전에도 뭐 16명 막 가짜 신청인을 만들어서 나무 차를 긁었다라고 경찰 부르고 이런 사건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함정을 파고 올무에 걸리게 하고 하나님의 영적 능력을 지닌 영분별 능력을 지니고 자기들의 모든 죄를 낱낱이 간파하고 있고 그런 자들은 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자들을 공격 대상으로 하죠. 마귀 사탄은. 마귀 사탄을 죽일 수 있는 권세는 성령 하나님의 영혼 마귀 사탄을 죽일 수 있는 권세라고 갖고 있죠. 근데 이제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실족하게 만들고 넘어뜨리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내가 이제 옛날에 서울에서 살 때 사업장을 두 군데를 다 송파에도 하나 있고 강남에도 경기도에도 하나 있어가지고 이제 두 군데를 사업장을 하고 나면 밤 늦은 시간에 이렇게 집에 들어오면 우리 집이 3면이 이제 도로에 끼어 있으니까 내 차는 가장 좋은 자리인 집주인이니까 제일 좋은 자리인 코너에서 싹 차를 돌려서 나가기 좋은 자리라 언제나 내 자리고 나머지들은 이웃 사람들이 되라고 다 집이 폭이 좁아가지고 도로변에 자기 면적이 길쭉하게 직사각형으로 돼 있고 직사각형 좁은 면이 도로에 있는 데는 주차 하나 하기 힘들죠. 그러나 우리는 정사각형 집인데다가 저기 3면이 도로다 보니까 주차 공간이 넓어요. 그래서 내 차 대고 나머지 부분들은 이웃들이 다 되라고 해서 이제 다들 대고 있어요. 그런데 그날 이렇게 골목 초입에 들어오는데 불도 안 켰더라고요. 그날 본래 그게 불이 켜게 됐는데 불도 안 켰어요. 그런데 내가 이제 너무 지쳐있는 상태니까 두 군데를 돌고 경기도까지 갔다가 이제 방배동에 오니까 지쳐있죠. 항시. 그런데 내 차 들어오니까 막 그 앞집 아주머니가 내 차를 막 막으면서 들어오지 말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왜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내 주차하는 자리에다가 우리 담벼락에다가 어떤 의식을 잃어버린 여자를 안 하다가 갔다가 딱 내 주차하는 자리에다 눕혀놨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이 갖다 이렇게 막지 않았으면 바로 갖다 대면 그 사람한테 깔려 죽였겠죠. 그런데 의식이 없고 신발은 벗은 채로 핸드백만 딱 우리 돌담 옆에다 딱 이렇게 세워놓고 신발을 안 신고 스타킹 맨발에다가 여자가 이렇게 완전히 정장으로 여념집 여잔데 굉장히 옷차림은 고상하고 함부로 몸을 이렇게 나대는 여자가 아니에요. 음란한 여자는 아니에요. 그런데 굉장히 정숙해 보이는 여잔데 투핏을 입고 핸드백이나 모든 모양새가 함부로 그런 여자들이 아니고 그런 여자를 딱 이렇게 내 주차하는 자리에다 딱 눕혀놓고 어스러운 밤에 그래놓고 핸드백을 그 옆에다 딱 세워놓고 누가 덜어 덜어 앉혀놨는데 신발이 없어요. 스타킹 신은 맨발으로. 그러니까 이제 이 아주머니들이 경찰에 신고를 해가지고 경찰차가 와서 좀 있으니까 경찰차가 와서 그 사람을 이제 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나한테 그런 거예요. 저 Y기업이 너를 저 사람을 성폭행하고 나서 그래서 그 음란막이거든 YP기업이. YP기업 장애장이라는 놈이 아주 음란막이에요. 연예인이 뭐니 막 그런 성상납 받고 이런 더러운 인간인데 그 사람을 약을 먹여서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 갖다 넣어 교통사고로 사람 죽이게 하기 위해서 그걸 눕혀놨다고 그런 거예요. 근데 좀 있다가 경찰이 와서 그 사람을 경찰차에다 실어 안아서 의식을 잃은 상태니까 경찰이 여자를 이렇게 투피스 입고 있는 여자를 아는데 그 옆에 이제 저기 아주머니들이 어머 저렇게 투피스 입는데 속에 옷을 안 입었어요. 그런 거예요. 이제 치마자라고 아무것도 안 입는 거지 뭐였겠죠. 그런 고상하고 점잖은 여자가 어떻게 속옷을 안 입었겠어요. 그리고 자기 신발도 없고. 그러니까 Y기업 화수인들이 안 하다 들었다고 내 차 사고 나라고 거기다 눕혀놓은 거라고 하나님이 그러고 거의 정확히 맞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 참 나 여러 모로 하나님께서 내 가는 길마다 이렇게 내가 내 차가 들어가기 전에 이웃 사람들이 경찰에 신고를 해서 경찰이 와서 그걸 치우더라고요. 그리고 내 차가 아까 들어왔던 기억이 나요. 이렇게 성령님께서 성령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영분별 능력을 가지게 되면 그 모든 매사에 발걸음 발걸음 말할 수 없는 기적을 갖다가 베푸신 거예요. 그 위험에서. 소름이 쫙 끼치면서 떠나라 하고 딱 떠나고 30초 후에 일분도 아니에요. 30초 후에 들어간 사람이 바로 그냥 비명을 지르면서 죽기도 하고 그냥 막 실려 나가고 핀란드식 사우나가. 그래가지고 그 백화점의 사우나 그거 없애버렸어요. 그게. 참.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참. 그. 그. 우리는. 영분별 능력을 지니기 위해서는. 먼저. 성령과 물로서 거듭나서 옛 구습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옛 구습을 버리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나서 교회만 열심히 다닌다 해서 변화가 없어요. 오직 그. 그 몸을 깨끗하게 죄를 다시 써내버리는 거죠. 회계라든지 세례라든지 그런 물이라는 것은 청결하는 걸 의미하지 않고 다 씻어버리는 거. 우리는 날마다 회계하고 자기를 회계하고 늘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면서 성령이 충만한 상태로 성령 세례와 물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옛날 구습을 다 벗어버렸을 때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구습 우리 예수를 믿지 않았을 때 갖고 있던 그런 구습들을 다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내 속에 내주하고 계시면서 성령님이 나를 주관하시고 나의 위험에 있을 때 피할 길을 주시고 또 알려주시고 또 위험에서 도울자를 보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으로 우리 예수를 믿는 성도들은 영품변 능력을 갖지 않으면 그것은 잘못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보면 그 성령을 받아야 되고 성령을 받은 사람의 표지으로서 방어를 말하고 또 병든 자에게 손을 대 즉시 낳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런 기적이 일어나고 또 성령이 임하면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능력을 주셔서 유디아 온 땅 사마리아 땅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 봉을 전파하게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전부 다 성령을 선물로 받아야 되고 영품변 능력을 가져야 됩니다. 그랬을 때만이 온전하게 그리고 또 변화되어야 돼요. 저 교회를 다닐 때나 다니지 않을 때나 마찬가지 그 사람은 그 사람이야. 그러면 아무도 예수를 믿지 않을 거예요. 저 사람이 예수를 믿기 전에는 참 남을 도죽질도 하고 음란하기도 하고 간통도 저지르고 남을 많이 뒷담화 까고 욕찌거리하고 남을 사기치고 이랬는데 아 예수를 믿고 나서는 저 사람이 참 정직하게 되고 행실이 바르게 되고 참 남의 흉보는 것도 안 하고 변해서 새 사람이 되면 아 저 사람이 믿는 예수가 누군데 저렇게 저 사람이 좋은 사람으로 변할가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또 다니게 될 거예요. 그러나 예수를 믿으나 마나 똑같은 그런 옛날 버릇 버리지 못하고 악을 행한다면 이 와이 기업 같은 이런 사람이 교회를 다닌다면 아무도 안 다니겠죠. 세상에 손가락질 당할 그런 더러운 짓을 하고 이런 사람들은 이런 악한 마귀 사탄들이 있는 세상은 인간이 살 수 없는 세상이 되고 그 악이 악을 부르는 거예요. 결국은 그 악으로 인해서 자기들이 죽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늘 영품별 능력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성령 충만하고 물로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영품별 능력을 가져가지고 구습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4300의 주제는 어떤 가정의 4300번의 주제는 영품별 능력을 가지라였습니다. 잠시 후에 축도와 중보 기도가 있겠습니다.